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파행을 거듭해온 안양시의회가 19일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새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총무경제위원장 자리는 전 위원장의 당선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로 선출하지 못해 미완의 원구성이 됐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특정 인물을 의장에 앉히려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의장과 상임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이뤄졌고 법원은 모두에게 당선 무효를 선고했습니다. 안양시의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후반기 의장단과 3명의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교섭을 통해 민주당에서 의장을 맡고 부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에는 민주당의 최우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에 있어 저를 지지해 주신 정영한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경영하고 낮은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여 열려있는 기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박정원 의원이 선출돼 남은 임기 동안 의회를 이끌게 됩니다. 지금은 당뇨 당뇨을 떠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여야를 떠나 우리 21명 의원 모두가 하나 되어 오로지 시민만을 생각하는 8대 후반기 의회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의회 운영위원장의 민주당 윤경숙 의원, 보사환경위원장의 민주당 최병일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의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은 김은희 전 위원장이 법원의 당선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꼽지 못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의회 정상화를 위해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제8대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장을 빈자리로 남겨둔 건 오개티로 남게 됐습니다. btv뉴스 이창호입니다.